안녕하세요. 2008 상반기 VIP 아시아에 선정된 커즈와일 신제품 스테이지 피아노 SP2X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즈와일 악기의 경쟁력은 커즈와일 제품만을 위한 사운드칩을 직접 디자인 및 제조한다는 점입니다. 커즈와일 사운드칩은 커즈와일 DSP 테크놀로지의 중심이 되는 기술이며, 이를 통해 실제 악기와 가장 가까운 음색의 재현이 가능합니다. 커즈와일 사운드칩을 장착한 SP2X의 이펙터는 폭넓은 음색의 변형이 가능하며, 이펙터 기술 분야는 커즈와일이 타사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SP2X는 커즈와일의 주요한 음색들인 트리플 스트라이크 그랜드 피아노 사운드를 비롯하여, 엘렉트릭 피아노, 스트링, 패드, 보이스 등의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SP2X는 64개의 드럼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주 연습과 작곡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SP2X는 USB 단자를 가지고 있어 컴퓨터에 접속하여 미디 연주와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커즈와일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2X는 USB 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주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SP2X는 USB 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주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